새우씨알바 우와 진짜 크지? 대단 새우씨알바 우와 진짜 크지? 우와 제일 큰거 한번 먹어보자 이거 민물쇠으로 해도 이거 먹을 수 있어 개가리만 따고 요렇게 달아 요 대가리만 따는거야 어 그래도 새우는 대가리에 창자가 다 있거든 요 보면 보이나? 여기 봐봐 대가리에 다 있어 안 보인다 대가리에 있잖아 이 대가리를 따는거야 그래서 요렇게 잡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거지 나 어릴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 이게 타오린이 많대 어? 고기도 들었다 고기 오우 대박인데 아 고기는 못먹지 고기도 들었다 오우 오우 여기는 피라미도 이만큼 커 오우 피라미도 이거 참붕어거든 참붕어 사이즈가 되게 커 오우 너 되게 이쁘게 생겼다 넌 필요 없다 이거 가자 한 마리 이렇게 들어오면 난 살려줘 오우 얘는 쓸 게 없나 광어도 쓸 게 있을 거 같은데 오우 그래도 새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우 희망이 있는데 이 저수지 계곡지거든 새우가 들어온다는 거야 진짜 희망이 있어